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이게 축제 아니겠습니까? 아 요정들이 말을 하는지 한번 봐야될 것 같아요 어 말하네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입니다 한번 한번 멤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에 달근하나지 막내 진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에 반전 매력 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에 달왕쥐 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에 소울총몬 보이스채원입니다 이야 못 쉬겠어요 죄송해요 못 쉬겠어요 표정덕씨 광대 좀 내리세요 여기가 아파요 너무 무서워 광대가 승천을 했어요 승천을 에이프릴이라는 이름의 꽃이름이 숨어있다고 들었어요 각자 맞고있는 꽃이 있다고요 일단 에이를 맡고있는 아프리코 블러썸 살구꽃 진솔입니다 어울려요 저는 피의 피오니의 작약꽃을 맡고 있습니다 그 꽃을 본적은 없지만 이렇게 아름답겠네요 그래요 알은 로즈라고 편중 작약꽃 그 친구가 없었구나 그리고 또 그리고 아이를 맡고있는 저는 아일랜드 코피라고 양귀비를 맡고 있습니다 오 양귀비 내용 좋네요 네 마지막으로 저는 L을 맡고있는 릴리 백합입니다 네 그거 하나씩 다 따면 에프릴이 되는거죠? 아니 근데 뭐 A를 맡고있는 이렇게 소개하니까 굉장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순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봄이잖아요 딱 어울리는 이 정도의 에이프릴인데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고 열렸고 또 열릴거에요 오늘 봄꽃축제 다 휩쓸었죠? 휩쓸 예정입니다 휩쓸 예정이지만 많이 다녔잖아요 어떤 봄꽃축제가 가장 기억이 남아요? 축제 어떤 축제가 기억이 남아요? 축제를 가보지는 못했어요 이제 시작이라서 저희는 위문열차를 자주 가는거에요 그 반응이 어때요 위문열차 가면? 아주 하다합니다 아까 못들으셨어요? 이렇게 열렬히 성원해주시는 분들이 한 10만명 되죠? 10만명? 예 예 어마어마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요정들 옆에 서있으니까 제가 진짜 커보이네요 팅커벨이죠 아니 팅커벨이구요 그렇습니다 에이프릴 오늘 축제 잘 어울리죠? 진짜 우유축제잖아요 우유 CF 찍어도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 듭니다 우유 CF 혹은 앞으로 찍어보고 싶은 CF 욕심나는거 있나요? 우유 CF도 너무너무 좋고 화장품 CF 같은 것도 뭔가 찍어보여요 잘 어울리겠어요 피부가 좋아서 천연화장품 이온음료 같은거 호초 천연화장품 이온음료 아일랜드 가가지고 아일랜드 펌프가 아일랜드 적당히 하세요 제가 볼때는 비타민 CF도 잘 어울리세요 괜찮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 우리도 한번 섭취를 해봐야겠죠 노래를 통해서 섭취를 해보겠습니다 에이프릴 노래 들을게요 우아라는 노래 박수로 맞아주세요 와우 와우 감사합니다 에프라이